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스테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두 번째인가? 늦게만 30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우리 잘 못 지낸 거 알면서 잘 못 지냈습니다. 저 튼튼한 정실장에게서 감기가 옹가가지고 저는 좀 잘 지냈습니다. 오늘 목소리 좀 안 좋은 거 양해 바라고요. 오늘 모여서 얘기할 주제는요. 제가 드디어 숙제를 해왔습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제가 잡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해야죠. 누가 해준 거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전쟁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4월 12일을 전후해서 박근혜, 케리, 라스무센, 오바마, 반기문 대화 발언 후에 북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5월 7일에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세 분석하고 우리 닥터 스테판을 좀 달라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재미난 얘기라도 하나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그 벼랑맨 이야기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도 좀 지킬 겸 정치자분들이 왜 벼랑맨인지 벼랑맞은 이야기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네. 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벼랑맨입니다. 네. 벼랑맨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호주에 좀 있었어요. 호주에 좀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많이들 일합니다. 거기는 농장에서 많이들 일하고 또 한때 제가 농장을 많이 다니는 바람에 동신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다윈이라는 곳이 있어요. 호주에 가면 다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날씨가 아주 묘합니다. 묘해. 번개가 갑자기 막 쳤다가 갑자기 맑았다가 뭐 이런 날씨인데 거기서 제가 바나나를 또 땄죠. 바나나를 땄는데 하루는 이제 농장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가 농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농장인데 호주에 ABC 농장이라고 오스트리아 바나나 컴페인 뭐 이런 건데 방송을 하니까 자세히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문인데 농장은 이제 다 닫는 거죠. 나오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억수로 왔는데 나오면서 뭐 의뢰 이제 하는 일이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딱 닫는데 뭔가 꽝 하는 거예요. 꽝 해가지고 딱 했는데 숨이 막 멈춰지면서 딱 뻗은 거죠. 제가 근데 이제 탄냄새가 나고 탄냄새가 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뻗어 있는데 친구가 막 보고 웃는 거죠. 장난인 줄 아는 거예요. 번개에 맞았는데 지금 아 이거 장난이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막 웃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냄새를 맡더니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건다. 그래서 차를 타고 바로 이동을 했어요. 슈퍼바이저한테 가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병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슈퍼바이저 딱 갔는데 슈퍼바이저가 상급 윗사람 슈퍼바이저 상급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 맞아요. 청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일단 이제 실려가는데 실려가서 이제 저는 차에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벼락 맞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슈퍼바이저한테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 나오더니 저를 싹 보는 거예요. 근데 씩 웃어 씩 웃어 그러더니 자기는 괜찮대 이거 안 가도 된데 그랬더니 아 나는 세 번 맞았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참 좀 뭐 했는데 원래 그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막판에 약간 그 절정 절정에서 넘어가는 그 반전이 약간 약했어 얘기 그러나 뒤에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 좋았어. 역시 재미난 얘기 그때 조금 그 이후 탈모가 생긴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탈모는 원래 나이가 들면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오케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미난 얘기네. 진짜 실화인데 원래 그 실화가 재밌어요. 실화가 감동적이고 그 사회자가 준 질문에 답을 좀 하면 지금 정세 초점은 한마디로 오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지금 전환된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전쟁 국면 이라는 거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서는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전시 상황이죠. 그 이전에는 북이 정전협정을 무효화 선언했으니까 정전협정이 정지된 상태 다시 말하면 전쟁이 재개시된 상태죠. 그런 전쟁 재개시 또는 전시 상황이라는 상태가 바뀌진 않은 거예요. 바뀌진 않은 건데 4월 중순에 미국과 남해에서 대화를 북에 사실상 제안하면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러시아의 한 언론은 조선이 또다시 승리했다. 왜냐하면 대화를 전시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군사적 대치 상황이잖아요. 일촉즉발 어디서든지 총성 한 발 튕기면 사라에보여서처럼 전쟁으로 1차 대전 터지듯이 2차 코리아전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국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 명백한 징후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4월 12일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과 캐리 미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따로따로 만났는데 어쨌든 같은 날 만났어요. 그리고 이날 오버마 대통령과 방기문 사무총장이 회동 직후 방기문 사무총장이 CNN에 나와서 메시지를 김정은 제1비수 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말로 이렇게 했던 그게 4월 12일이고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겠다 처음으로 발언하고 이게 4월 11월 12일인데 여러 네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네 네 명의 젠틀맨과 원 싱글레이드가 대화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 맞고요. 미국과 남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북이 어떻게 화답했냐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굉장한 속도로 압박해 들어가다가 이 즈음에서 원래는 미사일 발사 타이밍이에요. 미사일 발사 지금 키리절부는 끝났지만 독수리 연습이 사흘 말까지 진행 중이고 그리고 B-52B-E가 뜬 거에 대해서는 전략 로켓 투군 작전 계획 최종 비준화는 계획 도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봐도 헌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것도 전부 ICBM 대륙한 미사일 정도 미사일 발사 궤정만 그려냈으니 사실은 더 위력한 SLBM 잠수연발 미사일이나 퍼브스 위성탄두 같은 건 다 빠져있거든요. 이건 언론 플레이 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말단이 그랬을 텐데 미국에서 남부 서부 지명 이거 실수했다고 이러면서 해프닝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4월 16일 날 최고사령부에 발표된 시위 행동이에요. 원래 그런 계획이 있는 건데 적어도 캐리가 움직일 때는 안 했다. 미사일 발사 안 했다. 이게 바로 북이 화답한 거죠. 그다음에 캐리가 중국에 가서 919 공동성명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죠. 일본 거쳐서 미국 갔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미국과 남이 지금의 군사 대치 상황 정전협정이 무효화되고 그다음에 북이 조국 등을 대전 벌이겠다고 하는 이런 살벌한 상황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은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 회귀하는가 회귀하는 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짐작해 하죠. 여기다 좀 이따가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도 동부가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또 캐리가 돌아다니고 대화 제의를 북에 했고 북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서 화답하는 이 이신전심의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5월 7일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이 발표됐죠. 그 일정이 발표됐고 그러면서 이미 3월 말에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외교 라인들 특히 육자회담 라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상황이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북에서는 엄청난 강도로 쭉쭉쭉 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복행동 시위행동도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월 말 4월 초에 비하면 지금 뭐 하늘과 땅 차이죠. 3월 말 때는 하루 걸러서 대형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3월 28일 전군 군대의 선전일군 대회 이런 건 빼더라도 3월 29일 그 자정에 김정은 최고 세력관이 전략로켓투군 최고 지휘관들 긴급회의 소집하고 결국 미 본토 타격하는 최종 작전기획의 최종 작전기획의 최종 비준안은 최종 비준안은 작전기획의 최종 비준안은 전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용 효과들을 줬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북의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으로 전시상황 선포하고 앞으로 이에 준해서 처리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4월 5일이죠. 4월 3일이군요. 4월 3일 날 개성공단 폐쇄로 들어가는 사실상 폐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됐고 그 전에 3월 31일 날 당중앙 3월 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채택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으로 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4월 3일 날 부터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4월 4일 날 총참모부 대변인이 그래서 북의 첨단 그 표현이 나와요. 두 번 죽였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오늘이냐 내일이냐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 분분초초 분분초초 분초라고 하면 되는데 분분초초 이렇게 하니까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된 첨단 핵타격수단들 그래서 단순히 ICBM만이 아니라 SLBM 포브스까지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강력한 그런 성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날은 북의 공간들에게 이제 나가라.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들 위험하니까 우리가 책임 못 지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4월 8일 날 김양건 당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다음 하루 보통 이례적입니다. 해당 단위 리더는 보통 좋은 이미지를 많이 주려고 긍정적인 순간에 많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압박적인 그런 내용들은 조직명으로 많이 나와요. 대변이라든지 조직명으로 그런데 김양건 비서가 나와서 사회상 폐쇄라는 표현들이죠. 종업원 철수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 거기서 개성공업지구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 향후 완전히 폐쇄할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곧 지나서 남측에도 얘기합니다. 남측의 공간들 외국인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났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돈 빌려와서 또 월급 나가고 또 판매처와의 신용 끊어지고 정말 죽을 맛이죠. 100여 개 되는데 협력업체들만 하면 수천 개 되고 거기서 박근혜 정부에게 들어간 압력이 좀 되고 외국 투자자들도 좀 동요했죠. 한 4조 4조 팔아치웠어요. 주식 그리고 남의 유학 온 외국인들의 부모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전화하고 괜찮은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4월 11일 날 박 대통령이 외국 투자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걱정 마라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정확한 하여튼 그쪽 라인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여론을 청취하는 듯한 청취는 무슨 청취 이미 다 정해놓고 이제 모양만 갖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발언한 게 이제 대화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드디어 근데 어쨌든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거세게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던 북이 잠잠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25일까지를 보면 무려 17일인가요? 무려 17일. 물론 이제 중간에 4월 16일 날 좀 세게 한 게 나온 게 있죠. 그 최고사령부의 보복 행동, 시위 행동. 네. 근데 이것도 이것도 분석해 보면 좀 확실히 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4월 15일 날 북의 3대 수령 그 3명의 수령을 한꺼번에 화형식으로 한 거예요. 네. 보수대연합. 네. 보수대연합. 어버이 연합을 추측을 하는 보수대연합이 그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화형식을 한 건데 아 이거 좀 심각하죠.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복하겠다. 보복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위 행동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키리절부 독수리 연습 독수리 연습을 4월 말까지 하는데 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응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예정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대화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변화된 거죠. 최고사령부 성명의 대화 조건이 나왔다. 그거 인상적이죠. 그리고 보복과 시위의 초점이 아니고 행동의 초점이 있어요. 전투가 아니고 행동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배틀이 아니고 액션이죠. 액션이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전투가 아니다. 너희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 최고전을 이렇게 불태우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독수리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거지. 너희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표현 속에 지금 정세를 전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여지를 당장 전쟁은 일으킬 생각이 없다라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걸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북이 북의 전쟁 북을 침략한다면 전쟁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북이 그래요. 북은 이제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침략하면 반드시 그거는 전쟁으로 열 배, 백 배 반격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싸우면 아무래도 인명피해, 재산피해 있는 거고 특히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경수로 발전소도 많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속내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4월 16일 날에 보복행동, 시위행동, 대화는 대화가 들어간 항목 그다음에 보복시위가 아니고 행동, 보복시위가 초점이 아니고 행동이 초점인데 전투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16일부터 25일 약 한 열흘 동안 어떤 보복과 시위도 없었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보복과 시위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만 그만큼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보는 거 원래는 원래 예상은 25일 전에 하지 않게 25일 날 시위하고 16일에서 25일 사이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원래 보복을 좀 하고 시위를 해야 이게 순리적이에요. 보복이라는 건 아무래도 전술적이고 남을 겨냥한 거라면 특히 반북구구 단체들 그런데 시위라는 거는 전략적이고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냈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보복하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위로 이렇게 좀 눌러주고 이런 걸 예상했는데 없어요. 4월 25일까지 현재 없죠. 그래서 매우 신중하다 북이 매우 신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4월 16일 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있고 4월 18일이죠. 또 국방위 정책국 다만 저평통 있어요. 그런데 국방위 정책국도 대화 얘기예요. 이 4개의 전부 대화 얘기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 명백한 신호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캐리 돌아다닐 때 미사일 발사 유보하고 공격적인 표현은 최고서령부의 보복 시비 행동이라는 표현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보면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 5월 7일 오바마 박근의 정상회담을 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지금 뉴욕 또는 제네바에서 아마 뉴욕이 가능성이 높은데 뉴욕 채널로 북과 미국 사이에 남의 요구도 반영한 반영해서 미국이 대표적으로 북과 지금 이 상황을 매듭짓는 전시 상황을 매듭짓는 지금 전시 상황 그러니까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지 전환된 거 아니고 되게 하려면 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안과 관련돼서 서로 지금 치열하게 수싸움하고 외교전 펼치면서 조율하고 있지 않겠나 그 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잠하긴 한데 며칠 전에 그 김간진 국방부 장관이 소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가루요? 네. 제가 그거 받았다는데 한번 왈카침 뒤집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일단은 북의 보복 행동이 밀가루는 아닐 것 같아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식용 밀가루 좀 재밌긴 해요. 엑스레이를 통과했는데 육안으로 식별했다. 대단한 식별력을 대단한 식별력. 다 받아놓고 결국엔 그쪽으로 변호하면 미국에서 보스톤 의사당 텍사스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수상하죠. 너무 1년에 그게 좀 해가지고 바로 오바마가 푸틴어고 테러와 관련된 얘기하고 그렇죠? 정 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 이 얘기는 정 실장이 저한테 먼저 한 얘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 부근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좀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자작극이 많아요. 9.15 같은 경우도 충분히 9.15 라고 해서 2001년 9.11 군사 테러가 자작이라면 2008년 9.15 금융 테러도 자작 아니냐 충분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득을 취하는 게 익숙한 저거라서 근데 어쨌든 미국의 리신이죠? 리신입니다. 리신 독극물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놀래가지고 연동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밀가루를 테러로 규정하고 요란하게 경찰청이다 국정원이다 이렇게 모여서 합동수사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의도도 몇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걸로 보복은 아니다. 25일 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죠. 밀가루 보내시는 분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부추와 계란도 함께 보내서 그래 밀가루 가지고 뭘 해먹겠어. 부추든 붙여먹을 수 있게 또 한번 국방부로 보내주세요. 또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엑스레이 분명히 통과할 거예요. 통과하고 육안으로 또 확인해야 돼.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외교부 라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교부 라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마무려 있는데 지금 육자회담 라인들의 일정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정 실장이 전문가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남코리아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고요. 이 사람이 육자회담 대표였습니다. 임성남하고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하고 지금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임성남 육자회담 대표는 지난달 3월 30일 날 미국에 먼저 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월 2일 날 넘어가서 캐리 국무장을 만났습니다. 임성남도 캐리 만났어요? 예.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도 만났어요? 같이?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봐요. 전화해?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4월 2일 날 박람한 캐리 미국 장관을 만났고요. 4월 12일 날 박람했지. 아 예. 잘못했어요. 미국에 만날지. 둘 다 만났어요? 따로 만났습니다. 아 어쨌든 둘 다 만난 거죠? 각각 예. 따로 만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중국에 24일 날 임성남 육자회담 대표와 같이 동행했고 이번에 같이 가는 거죠. 4월 24일 날 당일치기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아 어제 갔다 왔구나. 연락 좀 하지. 반갑다 오도록 전환하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글린데이비스 이 양반이 이 양반 역시 육자회담 대표인데 남코리아 대표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우다웨이를 초청해서 만났고요. 남코리아는 부르고 중국은 초청하고 그러는구만. 아무래도 여기가 좀 틀리다 보니 그리고 언론상에서도 초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남코리아는 뭘로 되어있어요? 임성남 진짜 그 예민하네. 육자회담 대표는 실제 간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거의 3행식으로 거의 언론상에서 거의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글린데이비스는 일본의 육자회담 대표는 아닌데 한 명을 더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신스케 그 친구가 육자회담 대표가 아니에요? 외교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육자회담 만약에 열린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담당이 되는 거죠? 예전에 육자회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대표들이 바뀌고 있어서 정권도 자주 바뀌니까 오케이 그리고 중국이 가장 바쁜데 중국에서는 중국 기점으로 미국에서도 오고 오히려 미국에 가기도 하고 남부여도 중국에 오고 중심에 있는 게 우다웨이를 보고 있고요. 우다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데이비스 초청으로 21일 날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열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린데이비스 포함해서 조셉윤 아시아태평담당관을 만나고 정말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우다웨이가 이후에 다시 방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쭉 만나고 나서 이 정보들을 북에 가서 얘기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교부 라인 특히 육자회담 라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익숙한 패턴이죠. 군사적 대치유 외교적 수수 그러나 올해는 작년 12월 12일 날 극계도위성 슈퍼 EMP 핵탄을 탑재한 걸로 추정되는 올해 2월 12일 날 제3차 핵시험 역시 슈퍼 EMP 핵탄 시험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3, 4월에 유엔 제재 킬률부 독수류 연습에서는 B-52 B-2 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핵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출동한다든지 그리고 북이 정전협정부의화 선언 이후 최고사령부 전략 로켓 2군 긴급회의에서 작전계획 최종 비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다른 양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면은 전쟁에서 대화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일을 만드는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다 뭐다 해도 역시 중요한 토론들은 결정들은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실장이 얘기 잘했듯이 역시 기본은 중심은 미국인데 남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삼자든 사자든 육자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북미 빼고는 중국이에요. 결국 그래서 중국으로 모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자 좀 설명하면 삼자는 북미 중위입니다. 남이 아니고 중위예요.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사자의 남이 들어가죠. 그것은 북도 결국 북미 평화조약 말고 북남 연방제 이해가 있고 군사는 미국과 풀더라도 결국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일 문제는 남하고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와 통일이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갑니다. 94년도 카터가 방북했을 때도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한편 북남 또는 남북 순회담 제안을 받아서 남에 내려와서 발표한다든지 이게 다 같은 이유입니다. 2000년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서 6.15 공동선언 먼저 발표하고 10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북의 조명록 총정치 국장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서 조미 코뮤니케 북미 코뮤니케 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렇게 북미관계 북남관계 는 같이 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코리아전 6.25전 정전협정 당시에는 중국은 북과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삼자회담 한다면 2대1인데 중국이 자본주의화되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이런 한국에서는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런 외교 무대에서는 적어도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막판으로 가게 되면 북과 함께 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1대1대1 또는 1.5대1.5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삼자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들어오는 사자를 미국이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1.5대2.5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거기에 들어오게 하도록 남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발언권을 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캐리가 12일 날 가기 전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겠다고 라고 먼저 얘기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만 서울 프로세스라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5.7 오바마 박근혜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에 의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어준 작전안 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약간 매전보이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매전보이스? 네 사자회담에 미국이 남은 데 데리고 가고 이런데 매전보이스 중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면 일진애들이 빵사우라고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매전보이스 빵셔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주 많다 세대차이 나가지고 용어를 못 알아듣겠는데 일진해라 오케이 그 여하튼 미국이 일진의 수준으로 다루기 쉬우면 좋겠는데 전세계 패권국 아 그렇지 학교에 패권을 쥐고 있는 친구들이면 비유가 되겠네 수학여행 때 맨 뒤에 타는 친구들 깡패적인 본질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면 그럴듯해요 이를테면 이라크 쳐가지고 후세인들이 와서 차영시키고 그리고 리비아 쳐가지고 정육점을 시체로 놔두고 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깡패 조폭이나 다름이 없죠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니셔티브 회계모니하고 좀 표현이 다르죠 이니셔티브 우선권 회계모니 주도권 그러는데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이 모이는 요즘 보통 드문 일인데 드문 일인데 역학 구도에서 때때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역사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순간에 또 잘못하면 반대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이 모이고 있는 측면 이거를 잘 알고 알란가 몰라 지금 그걸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잘 처신했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서 정리 좀 하면 데이비스다 우다웨이다 임성남이다 윤병세다 일본의 신스케다 이러는데 데이비스 우다웨이를 좀 주목하고요 우다웨이가 미국을 가서 쭉 만나고 정리되면 북에 가겠죠 갈 겁니다 그런 모양을 갖출 거예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일본과 러시아의 동북아 회담에서의 결합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쿨열도 또 일본은 중국과 건드리는 측면에서의 조화도 남과 관련해서는 독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걸 또 예상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조정이나 부추김이 없이는 배경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내다보고 의도적으로 일본을 부추겨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그런 문제들이 양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다자회담 속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동북아 평화체계라고 할 때는 코리아 반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들도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도에 아베가 루프친을 만나가지고 평화조약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아베가 당선되고 지금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역시 박근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에 대통령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다시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 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프로세스에 익숙합니다 익숙하네요 공대 출신이라서 저런 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실내 프로세스 해가지고 지금 아주 정세가 요 모양 요 꼴인데 서울 프로세스 또 나왔네 그러니까 저쪽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의 안은 본질이 다 똑같아요 요쪽 민주당 여루당 열린누리당 요쪽 안도 그 자체로서 본질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저쪽은 대결이고 요쪽은 대화죠 그러니까 이제 수구정당은 대결 노선이고 개혁정당은 대화 노선이에요 그래서 저쪽은 북을 북과 대결해서 북을 없애려고 북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자꾸 대결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이 고조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당 열린누리당 쪽은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잘하고 금강산의 개성공단에 6.15의 기초 14선언도 합의되고 좋았잖아요 그런 대비가 있고요 이제 프로세스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은 멋있는데 그냥 과정이잖아요 과정 뭐야 한번도에서 서울로 작아졌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북아 프로세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재창한 지도자나 나라 또는 그런 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수도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협정처럼 그런 개념인가요? 파리협정은 파리가 초창하고 한 리더는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워싱턴 컨센서스 스토클룸 어쩌고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서울 프로세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육자에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미관계 북남관계가 초점이니까 모르겠어요 평양에서 한 번 하고 워싱턴에서 한 번 하고 평양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한다면 모르겠는데 육자 이런 거 하려고 워싱턴까지 날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동북아인데 동북아에서 해야 하지 그렇다고 일본이나 스쿠바 블라디보스톡도 그렇고 그래서 베이징 중국 베이징이 그런 의미에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텐데 어쨌든 서울 프로세스니 이런 동북아 프로세스보다는 서울 프로세스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남코리아 발언권이 생기고 4자 종전선언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입장에서는 3자 종전선언을 하자 그럴 거예요 북미 평화조약만 따로 얘기하고 북남 연방제는 따로 풀려고 할 거야 차원이 다르게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북미 평화조약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중국 껴서 종전선언을 하자 불가침 선언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남까지 껴가지고 4자 종전선언이 뭐 이렇게 나간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라고 그래서 북미 평화조약과 북남 연방제를 서로 분리해서 따로 가려고 할 텐데 그걸 섞으려면 남의 발언권 하여튼 남이 뭔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화하겠다 또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모순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심이 될 수가 없어요 서울이 평양 워싱턴 평양 서울 이 관계에서 둘이 겹치는 건 오히려 평양이고 이제 서로 지금 북과 미국 북과 일본 그리고 북과 남도 거의 적대 상태 적대 상태 북에게 남은 적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은 적이에요 정전협정까지도 지금 정지된 상태고 또 일본은 그 코리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래서 북이 무장투쟁을 했고 그 이후로 수교를 안 했어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남코리아의 북의 입장에서는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북을 침략해가지고 6.25전쟁을 일으켰다 코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전협정 했는데 우여화했다 미국과 남의 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의 제4조 60항 그거 이제 무효화했다 그렇게 그렇게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저질러더니 기어이 킬리졸부 독수리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예경 북도 무효화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적대 국가이고 전쟁 직전 상황인 거예요 북랑가는 적대 국가가는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거든 어쨌든 민족 내부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개로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남을 부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쨌든 6자회담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쨌든 뭔가 고리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자니 4자니 6자니 하는 부분도 동북아의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군사 외교적인 또 동남 간의 남북 간의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걸 유념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5월 7일 회담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결국 전쟁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숙제를 철저히 해서 이제 질문을 딱딱하니까 성장들아갑니다 닥터스테판 성장이 보이면서 우리의 예약이 흐름도 딱딱 끊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분위기 좋아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어 나중에 들어보고 지금 결국은 그런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5월 7일 날 오바마 박근혜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대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북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잘 나올지 지금 그 사이에 뉴욕 채널 제네바 채널 아마 뉴욕 채널이 될 텐데 거기서 열심히 조율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 뭐든지 큰 흐름은 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항상 그 큰 흐름대로 되지 않고 이제 꼬이고 비틀면서 그 시간이 또 흐르고 상황이 악화되고 그래서 덩달아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북이 목표로 삼고 있고 미국과 남이 목표 수단 방법 이런 걸 통합시켜서 하는 안으로 보면 첫 번째는 북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전면 핵전이에요 그거는 이제 코리아의 통일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많은 부분을 안고 싸우게 되는 전면전이 될 겁니다 3차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급동과 중동 미국 본토 문제도 있고 이제 진짜 전쟁에서 누군가 승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토 문제를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핵전이기 때문에 북도 유대자분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심 세력도 결코 원치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이하는 미군과 나토 개입 없는 조국 중 대전이에요 북은 그 의지와 실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도 내심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건 객관적인데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이 뭐냐면 북미 평화조약 북남 연방제조업 북이 바라는 세 번째 안은 이거는 이 안이 전쟁이라면 사만한 대화로 만들어내는 안인데 미국과 남은 전쟁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존재 조건에서 대화로 만들어내는 안이 바로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의 회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협상이라고 한다면 대화와 협상이라고 한다면 사만과 사안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북은 사안을 미국과 남이 고집할 경우에는 이 안으로 회기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북이 올해 들어서 수많은 성명 수많은 발표들을 했는데 한 90% 정도가 이 안 얘기예요 미군 나토 개입 없는 이런 얘기는 빼고 조국 통일 대전 버리겠다 이게 한 90%쯤 되고 한 5%쯤이 이란이에요 미국 또는 제국 뒷세력과 전면전 핵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5% 정도가 최근 2, 3주 사이에 대화 전제 조건이에요 대화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한 조건이 채워지면 대화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복잡해지니까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결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최소한 반복 적대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 제재다 합동군사연습이다 최고전원 모독이다 이런 거죠 북이 이 세 가지는 유엔이다 이제 전쟁도 말입니다 명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전쟁에 일하는 게 뭐예요 군대 인민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추동하는 거예요 죽을 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인 건데 마지막 수단인 방법인 건데 그러면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전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군사연습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거는 북을 공격하는 압살하려고 하는 그런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왔어요 정확하게 전쟁 모문을 다 얘기했어요 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와중에서 북미 평화조약 얘기는 조금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명이나 발표는 없어요 미국과 관계에서도 전쟁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으로조차도 연방제의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정실장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북은 기본적으로 이완을 얘기하고 있고 미군, 나토, 게이보는 이 얘기는 빼고 그 다음에 전면전도 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만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평화조약만 북미 평화조약만 간접적으로 북남 연방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고집하면 9.19.14선안 그러면 이 안으로 사안을 고집하면 이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이게 예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익숙한 패턴으로는 적당하게 절충이 됐지만 지금은 그 단두를 확실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슈퍼 EMP 핵탄을 탑재한 4개의 극계도 위성 500km 지상 500km에 올려놓은 거고 그것에 슈퍼 EMP가 거기 탑재되어 있는 게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설계치대로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2월 12일 날 입증한 거고 정제 입증 무효화한 거고 최고사령부 실도 공개한 거고 아주 그냥 초강경으로 초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과정이 예를 들면 9.19.14선으로 회귀라고 하면 허망할 거예요 그게 군대 인민들도 허망하고 8년 전에 9.19 6년 전에 14선은 어떻게 됐어요 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6년 그건 이명박 정권이 신나게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전쟁 상태고 그러면 그걸 또 반복하겠어요 실무자들도 힘들 거야 8년 6년 전에 했던 거 또 밟아봐야 또 지난 반복되고 뭐 하는 거야 어느 진보든 보수든 어느 나라든 반복하는 거는 힘들어요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결국 사만과 사안의 절충이 가능하냐 이런 건데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협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뭡니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에 압도적으로만 가면 그건 협상이 아니고 대화나 협상이 아니고 항복 선언인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의 언론은 조선이 또다시 북이 또다시 승리했다고 하지만 대화 협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일정하게 상대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신리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럴테면 그 4자 종전선언이 철사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이 최대한 양보하면 3자가 아니고 4자가 될 테고 이름도 양보해서 종전선언이라고 한다면 14선에 나온 표현으로 다만 그 속에 불가침선언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가침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 주요한 내용이에요 정전협정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협정 다음에 수교라고 볼 때 평화협정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주남미군 철수죠 주남미군 철수고 일체 북침 또는 핵공격을 전제로 하는 북침과 핵공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전쟁연습 이거 일체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전협정에 사실 그 내용이 있는데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과정 또 반복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끌어온 거거든요 미국은 잘 쓰는 방법이에요 뭉개고 끌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3자가 아니고 4자까지 양보하고 종전선언의 이름까지도 양보하도록 실질적인 불가침선언의 내용을 담아낸다면 자 보세요 6자 관계에서 북허고 미국 일본만 서로 수교가 안 하고 다른 건 다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일본 남과 다 수교했기 때문에 지금 4자든 6자든 이렇게 갈 때 결국 동북아 평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평화보장체계라고 하는 것은 수교관계거든요 수교관계 속에서 서로 군사적인 평화체계가 결국 외교적으로는 수교인 거고 경제적으로는 무혁하는 거죠 카터도 오늘 내가 캐리한테 편지를 보냈다 북이 원하는 것은 수교하고 무혁하는 거다 그런 분이 강조했는데 다 본질이 그겁니다 군사적 평화 정치적 수교 경제적 교류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체계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수교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에 북일 간에 수교하는 과정이면 북남 간에도 그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연방제인 거죠 연방제는 사회적으로 통일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이북 정권과 자본주의 이남 정권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에요 연방하고 있는 나라 참 많고 유구한 반만 년 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 국가로서 왜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 내자는 거 그 다음에 단일 민족 국가로서 단일 민족 연방군을 건설하자는 거 이것만 인정되면 북과 남의 양체전은 그대로 공존하면서 얼마든지 같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14선의 평화 번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관찰이 된다면 북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형식 논리나 어떤 표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기본으로 보게 되면 협상도 충분히 타협을 결론을 볼 수 있어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치열하게 지금 조율되고 있지 않겠나 봅니다 만약에 그게 깨질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죠 5.7 정상회담이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 맞습니다 북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2안 또는 1안만 강조하고 3안은 거의 얘기 안 했다는 거 4안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본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북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일관성이고 자신감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바라는 세력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물어 질문에 아주 정석이죠 맨 마지막은 실천적인 당면 과제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세 분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정세에 이제 맞게 그 정세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조처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 그 과제들을 우리가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선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그 자꾸 그 그 그 제기해야 됩니다 그 평화 대화를 제기해야죠 북과 대화해라 특사 파견해라 그 그 그 전쟁경세를 대화공면으로 전환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자꾸 이 압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김간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권 내에 좀 반북 호전적인 인사들이 있고 반북 국어 단체들이 만만치 않아요 4.15 하영식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이거 이거 통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같이 전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을 최대로 자극하는 특히 북의 최고전음이라든지 이렇게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일체 아무런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 무너지겠어요 북의 군대 인민들만 격분시키지 그런 걸로 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진짜 어리 바보 우리 민족이 전세계에서 아이큐가 제일 높은데 과연 우리 민족이 의심스러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나 왜냐하면 북이 복복행동한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까같은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데 탈모 이미 있었어요 그 벼락은 맞아도 살지만 이 벼락은 과연 살아남을지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건데 이거 뭐 할아버지들 선글라스 끼고 시위한 뒤에 지하철에서 주진우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 바로 벗는다고 주진우 기자가 아이고 아니 그 왜 저기 벗습니까 그랬더니 쪽팔리잖아 손자손녀들 보면 어떻게 이러면서 일당 받고 하루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한다 워낙 일자리들이 없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용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데 이게 아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북에 메시지를 선명하게 줘야 돼 대화하겠다 그러면 대화 메시지를 줘야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섞어놓으면 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북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반북 구구단체들이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딴짓이 거는 거야 대화하지 말고 북하고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김간진 국방장관조차도 무심결에 미 본토 무력까지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남에 있는 미국 무력 남코리아 군대 페르다포로스 오키나와 괌도 이쪽 무력까지 다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3월 말에 뭐라고 했어요 나토 사무부총장 나토가 개입하겠다 미국 본토 무력까지 안 된다는 거 부끄러워 갑자기 라스무슨이 갑자기 나타나냐고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현실인데 미국이 북이 약했으면 벌써 이라크하고 리비아처럼 작살됐지 그렇죠 가만 안 놨죠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정말 그래서 지금 이거 정말 정말 무모한 겁니다 이런 얘기 이런 행동들 그거 통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가능하면 처벌해야 돼요 처벌이 또 어려우면 어떻게든 통제라도 처벌하지 않으면 통제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면 될 거 같아요 세 번째로는 북미 평화조약 체결하라 미국에 촉구하는 거죠 일단 군사연습 위험천만한 군사연습 중단하고 남측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북미평화조약 북남 남북 연방제 미군 철수 이런 얘기 못해요 보안법 철폐도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하는 순간 보안법에 걸려서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스스로 자체 검열을 시켜가지고 정신적 불구로 만들어낸 뇌가 반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와 진실은 그런 악법으로 악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외혈 방책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만의 코리아 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공구한 평화보장체계의 초석이 마련되는 겁니다 미군 철수 군사연습 중단 이것이 평화협정에 주된 내용이고 동북아 평화체계 평화보장체계의 근간이라는 거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해라 대결하지 말고 대화해라 그리고 대화하겠다면 칼 버려라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으로 손 내밀면 그거는 상대를 기만하는 거죠 상대보고 굴복하라는 거고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북 적대 행위를 중단해 북이 얘기하는 게 북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 언론도 꽉 쥐고 있는 게 제국주의 세력인데 유명 언론 보수 언론도 꽉 쥐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 여론적으로 북을 엄청나게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돌파하는 거예요 북은 선명하게 누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는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가 미국에게도 요구하지만 같은 민족이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요구하는 건데 진정으로 대화해라 그러면 역사에 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 남북 간에 제대로 교육하면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서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전쟁 일으키면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람경으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교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물밑 교섭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서울 프로세스 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체면을 위해서 지금 북미 정전 협정을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평화협정이죠 아 평화협정이요 네 평화협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체면도 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글쎄 어떻게 정리가 마음에 들어요? 크리틱 주세요 뭐야 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대학 운명을 바뀌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 안 되면 더 이제 남은 옵션이 없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저는 또 아 네 불안하고 좀 걱정이 심하게 됩니다 네 5월 7일 그 정상회담에서 네 그 명확하게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거는 사전에 조율된 것의 결론일 텐데 조율이 안 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진짜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하루하루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데 남은 사람 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아마 사재기 열풍에 네 그 뭐 외국인 투자 빠져나가고 오 그래요 네 그 경제가 아주 급전직락하고 네 막 곳곳에서 뭐 이럴테면 북이 서해 오도를 점령한다든지 네 뭐 그 38도선 내륙에서 네 네 교전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특수부대가 서울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또 최근에 이제 대화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긴장이 위안되면 네 이게 계속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주관적으로 착각하거나 네 네 또 그런 대석기초에서 오판하게 되면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음 큰일 납니다 뭔가 다들 아쉬운 네 정기를 다시 그 감기 기운에다가 네 또 이제 성장 드라마가 겹쳐서 좀 다소 이게 좀 가라앉은 분위기에 좀 재미없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코리아의 상황 그 코리아 반도의 그 정세가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네 정리하면 5.7 정상회담에 그 발표되는 안 네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냐 대화냐로 갈라질 것이고 네 그 사이에 그 북위 최고세령부가 보복행동 시위행동 얘기했는데 반북구구단체들에 대한 보복 그 다음에 합동군사원 연습에 대한 시위 이게 어느 수준에서 또 이것으로 이것에 또 남이 또 어떻게 또 대응하고 동반 상승 효과를 맞물려 돌아가면서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이 부분도 주목이 돼요 사실 어쨌든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지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시 상황 총성 한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뭐 97% 98%까지 갔다 3월 말 4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전환되면서 한 90%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전쟁 확률 90%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성이 있어야 되겠고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반전 평화운동에 떨쳐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화하라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미국에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동북아 평화 체계 마련할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가는 발언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다음에는 또 나은 성장 드라마를 즐길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히 한글자막 by 한효정